자 이준석 장혜찬 첫 번째 청년재단 이사장에서 난 이거 뭔지 몰랐는데 난 지가 재단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정부 산하의 재단이에요. 한마디로 정부 산하의 재단에 이사장짜리 하나 꽤 찬 거야. 그런데 청년재단이라는 게 내가 오늘 홈페이지 보니까 청년들의 여러 가지의 사임의 고민들을 풀어주고 청년들에 대한 미래를 비전을 보여주고 이런 건데 그런 청년재단에 그냥 나이 젊은 30대 안 치면 되는 건가? 내가 뭘 알아?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청년들의 비전을 세워주는 그런 거라면 그런 세대를 연구한 전문학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많이 했던 연구소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이름이 청년재단이라 그래가지고 30대 초안짜리 꼬주면 그게 일이 돌아가냐고. 이것도 사적 네트워크 인사예요. 그리고 청년재단 이사장이면 어쨌든 공적 업무야. 윤석열을 좋아하는 청년이든 싫어하는 청년이든 이준석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청년들 전체를 연구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청년재단 이사장을 윤석열에게 받아 먹은 다음에 윤석열, 이준석 싸움에 뛰어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건 청년재단은 그냥 네 월급 받고 끝나는 거야 이거? 국회에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청년재단 이사장이라는 자가 공적 인물이야. 공적 도직을 끊은 인물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통으로 이준석 그 개싸움에 뛰어들어왔어요. 청년재단 이사장 그만둬야지 그러면 이게 돌아가겠냐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누가 봐도 윤석열에게 한 자리 해먹고 그 성은에 보답하려고 이준석을 치러 들어왔잖아. 그러면 네 말이 통하겠냐? 그따로 해서. 장애찬이 한 자. 여의도 도시 청년. 사회생활 경험 없이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너는 내가 뒤져보니까 너도 뭐 별로 사회생활 경험 없던데. 본인은 무슨 사회생활 했는데? 거의 없더만 경험도. 이런 정도 이준석에게 얘기할 사람은 자기의 삶의 터전은 자기 스스로 만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의 잡이 있으면 지금 청년재단 이사장 할 수 있어요? 벌임도 백수건달이니까 좋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나 이준석이나 지금 다 똑같은 애들이잖아. 전부 다. 그나마 조금 나은 애들이 변호사 했던 애들. 천하남이나 신인규. 대기업 생활했던 김재섭이 걔네들이 좀 나은 거고 나머지 놈들은 다 똑같은 건달들이지. 뭐야. 누가 누굴 욕해. 내가 여의도에서 20년 동안 나는 언론을 했는데 선거 때마다 쓸만한 20대, 30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쓸만한 20, 30대면 지금 자기 일 하겠죠. 건달 백수나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너까지 포함해서 싹 다 이준석까지 다. 다 양아치들이야 보면 돼. 그냥 천년 양아치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편의점 알바부터 하나니까. 뭐 직업부터 있어야지 뭘 하든지 받는대로 하지. 건달들이 나와가지고 뭘 얘기해. 싹 다 마찬가지야 이것들은 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교냐? 이준석이었고. 근데 얘네들이 했던 말 중에서 내가 가장 황당한 말이 있었는데 장해찬하고 이준석이랑 서로 말싸움을 주고받는데 이야 정말 둘 다 너무 못 배웠더만. 너무 못 배웠어. 그러니까 일찌감치 여의도 들어와가지고 남을 음해하고 삼정파고 이것만 배웠지. 정체에도 어떻게 정도가 있는데 그 도를 너무 못 배웠어. 일단 첫 번째 장해찬 너는 윤석열에게 자리 하나 해먹었으면 입 닥치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 자리 받은 대가로 이준석을 공격하고 들어온 것 자체가 인마 너는 정치 건달이야 그 자체가. 두 번째 이준석이는 어쨌든 자기의 정치 후배인 장해찬이가 공적으로 비판했으면 그 비판을 받아줘야 돼. 근데 완전히 사람 하나 맺어놨더만. 그렇게 해서 네가 뭐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그걸로 만족할게. 공적 비판했으면 공적으로 받아줘야지. 왜 너네들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둘 다 양아치야 둘 다 양아치 이거는. 정치 양아치들. 내가 너희들보다 젊을 때 20대 후반대의 정치판 들어와서 내가 언론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너 같은 놈들 없어. 진짜 지금 이상해졌는데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도 이 정치의 정도를 가는 사람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확한 맥락을 짚는 말을 하지. 너희들처럼 그냥 동네 개들처럼 싸우는 애들 없다니까. 정치 성공하는 사람들 치고. 대체 어쩌다가 이 꼴댄지 모르겠어 정치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애들끼리 개싸움 시킨 게 지금 윤석열이 아닙니까? 박민영에게 대통령실 한 자리 주고 장희찬에게 한 자리 주고가지고 얘네 둘이 윤석 공격 들어가고 있잖아요. 애들끼리 개싸움 시킨 거 전부 다 윤석열이가 다 책임지게 돼 있고 이것들은 애초에 예와 도가 없기 때문에 이 싸움이 완전히 그냥 헬브리우 수준까지 갈 겁니다. 그걸 전부 다 국민의 힘이 덮어쓰게 돼 있어요. 그 피바람을. 잘한다 잘한다. 우린 응원하면 돼요. 우린 응원하면 돼요. 딱딱한 부분은 되니까 이것들은. 그럼요.